하지 말아시는 넣어 왕쥬관전을 시작함 이거는 문제 가는 게 아니라 게임 안 돼 오! 좋아!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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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할 수 있어 이건 그럼 힌트가 없네 자, 털에 각오 한 번씩 적으세요 각오 두 번씩 한 번씩 오! 진짜 옛날이다 17인가 그랬을 거야 16, 17 18 와! 수고하셨습니다 7 각오 굳이 각오가 필요해 포셀 가득 찼다 근데 아직도 똑같다 오! 오! 그 순간 고생했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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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자,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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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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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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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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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야, 진짜 오랜만이다 와! 진짜! 야, 왜 떨리냐? 이제 승부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손 안에서 하는 걸로 하자 오! 사랑해 언제나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어 말해줘 나에게 고경 콧날이 되게 날카롭네 아니, 저 지금 찔렸어요 돼요 돼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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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이! 하이! 아름다운 아름다운 BGM 깔아주세요 한께라 야 질문 진짜 세다 오케이 부전승 바위 바위 보 아싸 부전승 야 부전승관 회전부활자 아니 뭐 왜 아니 잠시만 아니 전혀 전혀 몽분이 없는 회전부활자는 야 빨리 준비 시작 이거 뭔데 형 나 팀 먹자 연파로 맞았어 시작 안 키 4 5 3 아 아 어 야 나 이거 으악 으아 표정만 아 아 아 아 어어 아 아 쥐 찜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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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넷 넷 넷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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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와있네 오히려 신장이 큰 사람이 중심을 잘 못 잡아 아 너네 맞아 짐 눌러주겠어 널 봐봐 지금 이거 봐봐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하하하 준비 시작 진호가 코어가 좋아 코어가 어 오 유연해 컴온 내리면 안돼요 10점 만 하자 10점 만 10점 만 10점 만 아아악 아아악 자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이기봐 이기니까 이게 싹 떨어져 이겨줘 이겨줘 제발 이겨줘 이겨줘 찬스 따서 찬스가 가져가면 재미없지 진짜 진짜 민기야 웃기게 가야지 민기야 예능이잖아 예능 내가 긴장돼 지금 승관아 승관아 그 지루하단 거에 부담감 가시면 안 돼 알겠어 열심히 할게 지금 이겨야 돼 너 선수야 넌 지금 손발이 된 선수야 이게 3시간이더라도 너 이겨야 돼 월드컵 지금 우승 너 지금 어? 우리 재밌게 한 말 들고 가만있어 아야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후아악 후아악 아 괜찮아 민기야 이놈의 진짜 별땀 진짜 별땀 진짜 별땀 진짜 이케래 하하 강아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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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정한이 형 먼저니까 정한이 형 먼저 가는 거예요? 딱 뒤부터 있다가 되게 짧으니까 짧아요? 그럼 좀 크게 틀어주세요 크게 틀겠습니다 뒤에서 좀 하셔야 돼요? 듣고서 뒤에서 다시 오시면 알겠습니다 어 알겠다 오 이게 네 명이라고요? 흐흑흐 흐흑흐흐흐흐흐 아니 도겸이 밖에 없어 자꾸 하핳흐흐흐흑흐흐 진짜 알 거 같아 아 진짜 개인기가 없어 형 개인기 있잖아요 그냥 개구리 해줘 개구리 형 대머리도 없으면 잘하자 대머리도 없지 하이에나 살아 하이에나 좋다 하이에나 동화뱀 도망가는 거 하이에나 하이에나 동화뱀 잘못 들은 거 저거 흐르시면 빡쎄 야 한번 해 문제 풀면 되지 나한테 보여줬던 거 그대로 보여줘 야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자 하시면서 우승 터지면 안 돼요 야 아냐 나 못하겠어 애교삼줘 뭐? 뭐? 애교삼해줬다 야 너는 왜 힌트가 돼요? 그럼 나는 권렀지 아니 작가님 개인적인 그런 채우지 마시고요 개인적인? 애교삼정 형 먼저 하시면 돼요 애교삼정 하면 되는 거예요? 형만 하면 돼요 아 재밌다 뿅 뿅이요? 뿅 뿅이요 물뿅 뿅 마지막 마지막 형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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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자 뿅뿅 마지막 황소개구리 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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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싶지 않아 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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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디에잇 쿱스 도겸 승관 아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아 디에잇 호시 도겸 승관 디에잇 준 정환 퍼포 recognizes 나를 та 정환 마음 정환 디에잇 민규 도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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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아 민수가 진짜 너 Syrian 아 아 아니 와우! 안 했어!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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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이랑 진짜 특이하게 웃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아하 아 웃어줘! 아 진짜 웃겨요 웃는데? 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웃어? 아 뭐니? 하하하하 아 이런 거 하지 마 뭐야? 형 사춘기 때 썼나 보다 가로치고 잘난 척이 너무 무섭다 어떡하지? 디노 개인기 디노는 개인기가 왜 이렇게 많아? 변검할 수 있어 자체 변검 디노는 옛날에 또 활동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지 너 아까 크게 웃은 거 한번 보여드리면 될 거 같은데? 이거 하면 될 거 같은데 난 뭐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걸까? 어서 외투를 벗고 어른이 되고 싶다? 이응 지금만 알면 된다니까 지금 내가 물어봐서 지금 말이 못 들었잖아 이응 지금만 알면 돼 그게 뭐야? 어서 에티를 벗고 어른이 되고 싶다 어서 에티를 벗고 어른이 되고 싶다 어서 에티를 벗고 어른이 되고 싶다 0점이죠. 마지막. 10점. 10점점 문제. 뭐야! 간문이 뭐예요? 아 진짜. 다시 한 번. 어?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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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복권 당첨. 2등 당첨 됐어. 2등 당첨 됐어. 우와. 우와. 나 대박. 우와. 어떡하지? 우와. 우와. 이렇게 가겠습니다. 자. 여기 위에 건 잘라줄 수 있죠? 자. 하나, 둘, 셋. 보냈어요. 없으면 더 쉽게. 됐어. 다시 보여줘. 잠깐만 오늘 무슨 일이야? 진짜 쉬워. 오늘? 다시. 지금. 일하고 있으면 지금 또 못 볼 수도 있는데. 어? 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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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헐 대박. 헐 대박. 헐. 헐. 헐.